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코리안 좀비 정찬성이 맥스 할로웨이와의 경기에서 패배한 후 현역 은퇴를 선언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정찬성은 싱가포르 인도어 스타디움에서 열린 UFC 파이트 나이트 메인 이벤트에서 할로웨이를 상대로 3라운드 23초만에 KO 패하였습니다. 정찬성은 이날 경기 초반 빠르게 탐색전을 끝내고 가벼운 공격을 계속 성공시키며 할로웨이를 긴장시켰습니다. 2라운드에서 할로웨이의 초크 공격에 위기를 맞이한 정찬성은 정신력으로 버텨낸 후 승부를 3라운드까지 끌고 가며 저력을 보여주었으나 이어진 3라운드 할로웨이의 카운터 펀치를 맞고 쓰러져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경기 후 정찬성은 옥타곤 인터뷰에서 간단한 경기 소감을 전하고 곧 은퇴를 선언하였습니다. 관객들에게 큰절을 올리고 동료, 가족들과 차례로 포옹한 정찬성은 이내 눈물을 쏟아내며 후련한 듯 현역 커리어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코리안 좀비 정찬성이 맥스 할로웨이와의 경기에서 패배한 가운데 현역 은퇴를 선언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